이번 영상에서는 의미의 강조와 해체, 일상적 표현 양식의 변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선 목차 봅니다. 시의 구조와 행연, 시의 행과연, 시의 형태에 따른 행과연, 그리고 리듬과 행과연, 이미지와 행과연, 의미와 행과연, 그러니까 리듬, 이미지, 의미,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리듬, 이미지, 의미,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의미의 강조와 해체, 일상적 표현 양식의 변형에 대해서 다룹니다. 복습합니다. 이미지는, 이미지가 뭔가 할 때 좀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이것이 이미지는 지식의 한 근원으로서 감각적 지각을 시 속에 구체화한 것이다. 즉, 관념적이 아닌 감각적으로 의미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감각적 지각,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시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거죠. 한마디로 그것이 바로 이미지라고 해요. 이미지. 그러니까 시인이 본 것을 독자도 볼 수 있게 그것을 구체화, 형상화, 형상화 좋네요. 형상화, 구체화한 것을 이미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념적이 아닌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독자도 볼 수 있게끔, 시인이 본 것을 독자도 볼 수 있게끔 그 구체화된 의미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이미지다라고 합니다. 시에서 의미는 묘사에 의한 의학원, 진술에 의학원, 이 두 개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의미란 이 두 가지다 라는 건데, 첫째, 관념적 형태의 해석적 의미와 감각적 형태의 표상적 의미로 드러난다. 이 시의 의미는 대체로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관념적 형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하죠. 대부분 그런 게 해석적 의미다 라는 것이고요. 감각적 형태라는 것은 우리가 오감, 듣는 것, 보는 것, 맛보는 것, 만지는 것, 이런 감각인데, 시에서는 대부분 시각이죠. 그러니까 시각적 형태, 눈으로 볼 수 있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표상, 즉 어떤 생각을, 생각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요. 이렇게 어떤 생각이 아니라 모양, 모습을,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구체화된 의미라는 거죠. 구체화된 의미로 드러난다 라는 것이고요. 대상에 관한 의식의 이동에 따른 전형적인 연구분의 예라고 했네요. 어? 이거 지운다는데 잘못 지었나 봐요. 자, 일반적인 시의 연구분은 대상에 대한 의식이동의 호흡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연을 나눌 때는 그 의식이, 그 의식이, 그 의식이동의 호흡에 따른다구요. 네, 의식의 이동,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혹시 기억 잘 안 나면, 지난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의식의 편차, 편차라는 것은 기준으로부터 달라진 걸 말하고요. 또 의식의 단속, 단절과 연속을 말하여, 의식이 끊어졌다, 이어졌다는 것. 네, 이런 것들은 연 나누기로 구체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의식이 뭔가 달라졌거나, 또 의식이 단절됐거나, 또는 단절될 곳에서 이어졌거나 할 때, 연 나누기로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양행 걸침, 영어로 Ingement. 양행 걸침은 일상적 구문의 형태가 시행에서 의도적으로 분절되어 두 행에 걸쳐 있는 것을 말한다. 양행 걸침은 이해하기 쉽죠. 지난 영상 보시면 그냥 바로 이해됩니다. 네, 그리고 뉘앙스, 원래는 부러져 이렇게 영어식으로 읽으면 류안스 하고 읽습니다. 네, 뉘앙스는 어떤 말의 소리, 색조, 감정, 음조 등에서 기본적인 의미는 그대로 있고, 기본적인 의미는 그대로 읽고, 그 외에 문맥에서 달라지는,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아주 섬세한 의미의 차이, 이것을 뉘앙스다 라고요. 딱히 그러니까 그 차이를, 그냥, 그 차이가 딱히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차이죠. 그런 차이를 뉘앙스다 라고요. 네,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놓으면 심표가 없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감, 말, 맛 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이게 심표 하나를 딱 넣어줌으로써 어감, 말, 맛 하는 것은 느낌은 분명히 다르죠. 여기에 아주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의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주로 낯설게 하기 에서 많이 드러나죠. 자, 여기 낯설게 하기 나옵니다. 디퍼밀리얼세이션, 낯설게 하기. 원래는 러시아 형식주의에서 비롯됐다고 했죠. 이론에서. 문학이론가 빅토르 시클롭스키에 의해서 개념화되었다. 이 사람 이름 한 번쯤 넣어놓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빅토르 시클롭스키 자주 나오더라고요. 기계적인 르듬을 부수고 소리와 의미의 충격을 주어 새로운 의미론적 뉘앙스죠. 새로운 의미론적 뉘앙스. 뭔가 익숙함을 부수는 거죠.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말로 설명은 안 되지만 뭔가 다른. 새로운 어떤 의미론적 차이. 그게 뉘앙스예요. 그 뉘앙스를 형성하는 원리가 바로 낯설게 하기다라고 합니다. 기계적인 지각에 의한 관습적인 표현을 피하고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합니다. 이 기계적 지각. 뭘 보면은 우리가 뭔가 새로운 지각을 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지각을 하죠. 어떤 음식을 보면은 맛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가 또 그렇게 되면 표현이 관습적이 되죠. 늘 쓰던 표현만 나오는 거죠. 새로운 표현이 안 나오고. 그런 것을 피하고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게 낯설게 하기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낯선 리듬은 구문을 새롭게 보게 만든다. 낯선 리듬. 뭔가 낯선 형태. 낯선 리듬은 어떤 시적 구문을 새롭게 보게끔 만들어준다라고 하고요. 시의 의미를 강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 셈이다. 낯선이 낯설게 하기도 시의 의미를 강조하는 다른 방법인 셈이다. 네 잠시만요. 자 봐요. 의미의 강조와 해체. 해체란 말. 해체주의가 한 때 상당히 유행했었죠. 의미의 강조와 해체. 이렇게 빨간 글로 적어놓은 것은 썸네일 만들 때 강의 목표를 적는 겁니다. 행 나누기를 안 하는 이유는 행 나누기 안 하는데도 이유가 있겠죠. 또 산문시를 쓰는 이유가 뭔가. 또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다 붙여 쓰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마침표를 찍는 이유는 또 뭔가. 네 이런 데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유가. 자 이 문을 한번 봐요. 자 여기서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거울 없는 내 실내에 있다. 아 실내가 있구나. 나는 거울 없는 실내에 있다. 거울 속에 나는 역시 외출 중이다. 나는 지금 거울 속에 나를 무서워하며 떨고 있다. 거울 속에 나는 어디선가. 어디 어디 가서 나를 어떻게 하려는 음모를 하는 중일까. 제가 좀 붙여서 읽어야 되는데. 저도 연습이 안 돼 있어서 붙여 읽기는 어려워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딱딱 띄어서 읽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나는 거울 없는 실내에 있다. 거울 속에 나는 역시 외출 중이다. 나는 지금 거울 속에 나를 무서워하며 떨고 있다. 거울 속에 나는 어디 가서 나를 어떻게 하려는 음모를 하는 중일까. 역시나 안 이어지죠. 네 습관이 무섭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띄워 써야 되잖아요. 띄워 써야 되는데 띄워 써야 하는 것을 다 붙였어요. 거울 없는 이렇게 띄워 써야 되잖아요. 띄워 쓰고 있는 게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이 문장의 의미죠. 의미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 리듬을 다 평소에 리듬을 해체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리듬을 해체해서 이렇게 붙이면 이제 그 평소에 리듬이 해체되는 거죠. 이렇게 해체됨으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의미론적 뉘앙스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체됨으로써 글씨는 오히려 이어지지만 그런 어떤 리듬이 해체되죠. 우리가 익숙해있는 리듬, 익숙함이 해체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울 없는, 아 이거 이상 시인데, 저 볼까요? 거울 없는 실내에 있대요. 거울 없는 실내에. 그러면 나를 좀 비춰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거울 속에 나 역시 외출 중이다. 거울이 없으니까 나 또한 외출 중이래요. 그리고 나는 지금 거울 속에 나를 무서워하며 떨고 있다. 우리가 왜 무서워하죠? 모르니까 무서워하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무서워하며 떨고 있대요. 거울 속에 나는 어디 가서 나를 어떻게 하려는 업무를 하는 중일까? 아 네, 모르면 꼭 의심하죠. 자기 무슨 질 할 줄 알고. 그래서 모르고 있는 상태가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이걸 이제 김춘수 시인께서 이렇게 써놨어요. 설명을 해놨어요. 이상 시인의 시를 설명해놨습니다. 볼까요? 이것은 이상 시의 시제 15호라는 산문시의 일장이다. 이 시는 정서나 감각보다는 내부, 즉 의식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그런 시다. 이걸 보시면 의식 내부 또는 의식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런 시다. 이런 시는 뭘 요구해요? 논리적 연결을 요구하죠. 그래서 대부분 산문시를 써요. 이렇게 논리적 연결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가 퍽 토의적 성격을 띄게 되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미나 이미지의 치밀하고도 미묘한 단락을 통한 암시보다는. 연을 나누거나 행을 정확하게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보다 논리적인 연결을 구와 구, 절과 절이 요구되니까. 행 구분이 불필요해지는 것이다. 논리적인 연결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구와 구, 절과 절 사이에서 요구되는 건데. 그래서 행의 구분이 불필요해진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께서 다시 이 구문을 설명했는데. 산문시의 형태는 정서나 감각을 강조하기보다는. 잘 기억해 두세요. 산문시가 했어요. 정서나 감각을 강조하기보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의미은 논리적 연결. 이것이 요구되는 쪽으로. 이렇기 때문에 산문시 쓴다고요. 그런 쪽으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시행의 배열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추구하죠. 그 이유는 산문시의 방법이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서나 감각을 위주로 하는 작품도 산문시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논리적, 의미의 논리적 연결이 필요할 때 산문시를 쓰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긴 한데. 정서나 감각을 중요시하는 작품에서도 산문시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왜 그러냐고. 그렇다면 왜 그러냐는 거죠. 이는 하나하나의 개별적 의미를 약화시켜서. 그냥 행가리를 따박따박 해놓으면. 그 하나하나의 개별적 의미가 구분되잖아요. 그런데 산문시처럼 써버리면. 그 의미가 약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전체적 이미지. 이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일반 서정시처럼 행과 연을 잘 나누어서 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산문시 형태로 쓴 경우는. 각 행 하나하나 또 연 하나하나의 개별적 의미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 의미를 강조하고자 할 때 산문시 형태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가 논리적 연결을 요구하고 있건. 논리적 연결을 요구할 때도 산문시를 쓰는 경향이 있구요. 서사적 연구를 요구할 때도 산문시 쓰는 경향이 있구요. 또 전체적 이미지를 강조할 때도 산문시를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시행으로 산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 이 셋 중 어느 것이든 산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개별적인 리듬, 이미지, 의미. 이 세 가지 중요하다고 했죠. 개별적인 리듬, 개별적인 이미지, 개별적인 의미보다는 전체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전체적 의미를. 산문시 쓰는 이유가 기본적 이유 세 가지가 뭐예요? 논리적 연결이 필요할 때 또는 서사적 연결이 요구될 때 또는 전체적 이미지를 강조할 때 이때 대부분 산문시를 쓰는데 그 중 어느 것이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개별적 리듬이나 이미지, 의미가 아니라 개별화된 리듬, 개별화된 이미지, 개별화된 의미가 아니라 전체적 의미를 강조한다고. 네, 전체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 하나 보겠습니다. 겨울, 뛰어내린다. 우리는 어디로 장석준해 보겠습니다. 성랑깨비, 하나마다 세상 하나씩 잠들어 있다. 어둠 속에서 언 손을 녹이면서 켜든 성랑깨비 하나가 한순간에 세상을 밝힌다. 밤 눈 몇 송이 눈을 떠 가볍게 공중으로 뛰어내리고 뛰어내리고 끝끝내 발바닥은 보였지 않는다. 마침내 불이 꺼진다. 어디선가 병이 깊어 옅은 잠자다 깬 어린아이 울음소리 몇 송이. 허공을 떠도는 밤눈 속에 섞여 어두운 땅으로 뛰어내린다. 내린다. 뛰어 우리는. 네, 허공인가 봐요. 허공. 이제 흔히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또 막 이렇게 이어서 띄어쓰기가 무시되고 있죠. 이렇게 하나만 쓰면 행가리 표시고 이렇게 두 개를 쓰면 연, 연나누기 표시입니다. 이게 하나니까 행나누기죠. 이렇게 두 개면 연나누기예요. 그런데 이 방식은 주로 산문적인 글, 논문, 설명문, 논설, 설명문 이런 거 쓸 때 시를 차용할 때 또 시를 어떤 예시를 들 때 행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내리면 이상하니까 마치 시를 산문글처럼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는 작가가 아예 그냥 이렇게 행나누기를 표시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마치 논문에 인용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산문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행가리 표시가 있으니까 산문시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그런 거니까 산문시 맞죠. 그런데 이제 이런 띄어쓰기도 행가리가 됐다라고는 하는데 이 행가리가 여기서 보면은 띄어쓰기 없이 이렇게 막 이어서 쓰잖아요. 이렇게 막 이어서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의식이 계속 이어짐을 나타내는데 그 이어짐 속에 끊어짐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 같은 그죠? 시각적으로 그런 느낌을 주죠. 의식이 이어져서 쫙 흘러가는데 그 흐름을 왠지 해체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행으로서 행을 나누면 각각의 행이 강조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행을 나누어서 강조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띄어쓰기도 없이 쭉 의식이 이어져서 흘러가는데 그 흐름을 탁탁 끊어서 해체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작은 의미 차이를 내는 거죠. 뉘앙스, 새로운 의미론적 뉘앙스를 발생시킨다 라고 봅니다. 자세히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의식이 막 이어지는데 시각적으로 탁탁 끊어주는 듯한 느낌 이렇게도 시를 쓸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자꾸 다양한 시쓰기 방법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 꼭 한 번 써볼 것을 추천합니다. 정리합니다. 위의 시에서 행가리 표시는 행가리가 되어 있다는 논리적 판단을 하게 하는 동시에 행가리가 되어 있다라고 논리적 판단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거죠. 시각적으로 의식이 쭉 이어져서 흐르는데 그것을 시각적으로 단절을 해요. 그런 단절감을 줘서 어떤 의미의 차이를 내는 거죠. 이 때문에 논리적 판단을 불러오는 측면과 단절의식이 어울려 시행의 의미 연결을 방해하는 것이다. 의미 연결, 의미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탁탁 끊어가지고 방해한대요. 그래서 해체되는 거죠. 시인이 의도적으로 그런 방해 장치를 해놓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의 강조가 아니라 의미의 해체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단절된 의식의 세계를 가시화하고 있다. 의식이 자꾸 단절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시해요? 이렇게 눈에 보이게 차단 장치를 넣어주는 거죠. 이거는 행가리의 표시라기보다는 행가리라는 것으로 의식의 흐름을 해체하는 거죠. 즉 의미를 해체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경우가 하나 있어요. 정지용의 장수산이라는 시입니다. 잠시만요. 자, 이 시 보면은 대목정정 이랬거니 아름돌이 큰소리 베어 짐즉도 하이 고리 울어 메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움즉도 하이 다람쥐도 좇지 않고 메세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조희보담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뜻은 한밤 한밤 이 고를 걸음이란다. 웃절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찰이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 음새를 줍는다. 시름은 바람도 잃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느니 오오 견디란다. 차고 연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 내라고 했습니다. 발음이 어려워서 조금 있는데 매끄럽지가 않았는데요. 봐요. 여기는 희한하게도 띄어쓰기를 한 칸만 띄어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두 칸을 띄어 썼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길게 휴지로 읽을 수가 있죠. 대목성정 이랬거니 만약에 이렇게 넣어버리면 뭔가 이렇게 좀 단절된 느낌이 드니까 그런 느낌을 피하기 위해서 두 칸을 띄어요. 그래서 휴지의 느낌을 드는 거죠. 이렇게 약간 휴지 탁 끊어서 쉬는 게 아니라 만약 이렇게 쉼표가 있어도 왠지 이렇게 차단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렇게 놔두면 그냥 어느 정도 휴지의 느낌만 있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릿하게 쉬어지는 느낌 쉬었다 가세요 하는 느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다시 한 번요 이렇게 두 번 띄기에서 이렇게 두 번 띄기에서 휴지의 느낌을 주기도 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행가리를 굳이 안 하고 이렇게 행가리를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행가리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두 번 띄기에서 산문적 느낌과 또 행가리 느낌도 동시에 줄 수가 있죠. 이건 뭘 피할 수 있어요. 대신에 단절된 느낌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시쓰기 방법도 있다는 것 이렇게 시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셨다. 한 번씩 시도해 보세요. 네, 그리고 또 이상한 시가 있습니다. 이성복 시인 네, 유명한 분이죠. 성모, 성월 이 성모, 성월 어떤 특별한 날이 있나봐요. 네, 잘 읽어봅니다. 잊혀진 밤, 잊혀진 잔치 흰밥, 흰벌집 물풀듯 아니, 물풀듯 죄 푸시고 흰족두리 흰 너울로 그날의 흰향기 희저으시는 우리 어머니 흰 근심 흰 날개 그 위로 섞이는 겁 많은 초록 길이 숨 쉬어라 초록의 아들 흰 꽃의 그림자의 안겨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제 이 경우는 오히려 행나누기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행나누기를 뚝뚝 하게 되면 오히려 뭔가 그 단절감이 다 강하게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잊혀진 밤 잊혀진 잔치 그러니까 그 오히려 그 핵 단절이 이 두 개가 이렇게 오히려 그 행나누기를 해버리면 단절된 느낌이 되죠. 서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시어 자체가 연결이 안 돼요. 잊혀진 밤 잊혀진 잔치 흰밥 흰벌집 뭐 이렇게 연결이 안 되죠. 서로 그래서 단절된 느낌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식이 단절된 단절된 의식을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이어주기 위한 표시로서 이 아 이 표시를 쓰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단절된 의식을 이어주려는 쓰고 있는데 이어지는가 그건 아니죠. 그냥 안 이어지니까 억지로 있는 거죠. 네 그런 그런 어떤 몸부림 그죠? 잊혀진 밤과 잊혀진 잔치 이런 단절된 의식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이어주려고 하는 몸부림을 보여줌으로써 네 어떤 해체된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해체된 의미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연상 이라고 해요. 의식의 흐름에서 만약에 잊혀진 밤 하면 이것이 생각나게 하는 게 잊혀진 잔치이고 잊혀진 잔치 하면 생각나게 하는 게 흰밥이고 태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그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차단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차단된 단절된 일이 맞겠네요. 단절된 연상들이 계속 떠오르니까 그 단절을 이어주려고 하는 거죠. 네 이런 실쓰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뒤로도 계속 나옵니다. 네 또 하나 볼게요. 전염병자들아 숨차게 김해순신의 시입니다. 이건 딱 봐도 그냥 푸르게 시리게 촉수만 켜들고 달려 갈아 달려 읽는데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어놨죠. 그냥 컷말을 찍지 않았으면 읽는데 무리가 없죠. 그러니까 시행에 이렇게 시행 안에다가 뭐 단어에다 글자에다 막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위치에다가 쉼표를 넣어가지고 읽는 시의 의미적 의미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 의미 정상적인 호흡 그 호흡을 방해하고 있어요. 의미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의미의 해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쉼표만 없으면 음 아주 의미는 자연스럽게 전달될 텐데 자꾸 쉼표를 예측할 수 없는 데다 찍어가지고 의미의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자꾸 보여주죠. 이렇게 이걸 글자 그대로 읽지 마세요. 라고 의미 전달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의미 전달을 신표의 역할은 의미 전달을 방해하는 의미 전달을 파괴한다고 그럴까요? 해체한다고 그럴까요? 의미 전달을 해체하는 리듬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낯설게 만들므로써 뭘 만든다고 했어요? 새로운 의미론적 뉘앙스 이 어구에 어드라고 그랬죠? 새로운 의미론적 뉘앙스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의미 자연스러운 의미를 해체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의미론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거는 그냥 말로 딱히 설명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 차이를 우리는 느껴요. 네. 그게 뉘앙스 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가 계속 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밑에다 올려드리니까 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 표현 양식의 변형 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일상적 표현 양식의 틀을 시행 속에 변형 하는 경우가 있다. 변형 바꿔서 사용하는 거죠. 시인이 편지 일기 메모 설문지 시간표 등의 일상적 표현 양식의 틀을 차용하는 것은 독자에게 익숙한 그 틀이 시인이 의도하는 바의 내용 즉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편지 양식을 빌려서 시를 쓰고 또 일기 형식을 빌려서 시를 쓰고 메모 형식을 빌려서 시를 쓰고 젊은지 형식을 빌려서 시를 쓰고 또 시간표 형식을 빌려서 시를 쓰고 또 벽보 형식을 빌려서 시를 쓸 수도 있겠죠. 또는 사용설명서 있죠. 그런 것도 시로 빌려서 쓸 수가 있겠죠. 시 하나 살펴봅니다. 낙법 김병익에게 황동규 시인의 시입니다. 일주일 내내 늦게 도착했네 일주일 늦게 도착했네 빈 공원에는 나무들이 길을 내려서고 미술관 천정을 씌운 채광창에 석상의 광장에 돌에 최면이 자리잡기 시작했네 안개 속을 한없이 걸었지 열흘 지나서야 비로소 꿈이 오득군 비로소 모욕과 안정이 긴 저녁의 희극처럼 명확히 울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뒹굴며 깨닫는 11월 1일의 눈보라 주어가 없는 그대와 나 칼날처럼 벗은 우리 조국 모양이 비슷한 단추를 2층으로 달고 잃은 머리처럼 눈속을 걸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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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 아픔에 한없이 깊은 침묵을 주는 젖은 칼을 머리에 쓰고 라고 했습니다. 금방 알 수가 있죠. 뭘 빌렸어요? 편지 형식을 빌린거죠. 편지 형식을 빌려서 이게 일상적 편 양식 중의 하나가 편지죠. 편지 형식을 차용해서 쓴 겁니다. 만약에 편지 형식을 빌려서 시를 썼다 했을 때 뭔가 유리한 점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일단 편지 형식은 굉장히 사사롭고 은밀한 느낌이 있고 좀 친숙한 느낌도 있죠. 그런 느낌을 살리는 겁니다. 편지 형식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을 살려서 의미를 전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편지 형식을 빌렸습니다. 정리합니다. 편지와 일기는 시인들이 가장 즐겨 차용하는 일상적 표현의 틀이다. 편지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담화이므로 은밀함, 사사로움, 친숙함 등의 정서가 깃들어 있다. 바로 이 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편지 형식을 쓰죠. 또 하나 봐요. 제3세계 시민을 위한 독서법 안내 이윤택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자를 일깨우기는 어렵다. 글을 읽을 줄 알면서 책을 읽지 않는 자를 일깨우기는 어렵다. 글을 읽을 줄 알면서 책만 읽는 무지목매를 일깨우기는 정말 어렵다. 이게 가장 심각하죠.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죠. 다음 유형의 어법을 깨고 우리는 체험과 단어를 결합시키는 기술 벽돌을 예로 들면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까지요. ㅂ으로 조립된 음표를 해체 그 방법들이 쭉 나와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떤 그 방법을 메모죠. 메모. 메모의 형식을 차용해서 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요. 이런 어떤 무지목매한 사람들을 깨우치는 방법에 대한 메모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읽기 어려운 사람이 뭐예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 그보다 더 읽기 어려운 사람이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에요. 글을 읽을 줄 아나.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책만 읽는 사람. 이게 가장 무지목매한 사람이라고 해요.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책만 읽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무지목매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위형의 어법을 깨고 우리의 체험과 단어를 결합시키는 기술. 벽돌을 예를 들면 하고 나오는데 당위형의 어법이란 것은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식의 어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 같은 거죠. 네. 그걸 허물고서 우리의 체험과 단어. 체험과 단어를 결합시키는 기술. 오늘 한마디로. 이 체험과 단어가 저 무지목매를 깨우치는 방법이죠. 벽돌을 예를 들면. 벽돌에 이렇게 하면 음표를 해체한대요. 원래는 ㅂ 하나 모음 하나 자음 ㄱ 하나로 이게 따로따로인데 이게 조립되어서 뭐가 돼 있어요. 음표 하나의 소리가 되는 거죠. 그 소리를 해체한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뭐예요. 벽이죠. 그러면 벽을 해체하는 거죠. 이렇게 벽을. 네. 그래서 벽이라는 조립이 되면 벽이라는 하나의 음표로 소리가 나는데 그걸 해체하면 소리가 안 나요. 이 자음을 혼자서 이거 읽으면 어떻게 읽어요. ㅂ이 아니죠. ㅂ은 이렇게 써야 ㅂ이죠. ㅂ 하고 써야 ㅂ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읽으라고 하면 못 읽죠. 자음은 혼자서 발음이 안 됩니다. 이것도 못 읽어요. 기억이 아니죠. 기억은 따로 기하고 역 써야 기억이 되죠. 자음은 혼자서 못 읽어요. 그래서 모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음표를 해체한답니다. 벽을 해체하는 거죠. 이 벽이 있으면 막히기 때문에 막히기 때문에 일깨우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런 그 방법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 놨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계속 메모를 해 놨습니다. 한 열 가지 메모를 해 놨는데 한마디로 우리는 벽돌을 읽는데요. 현실을 읽는데요. 어떤 고정관념을 버리면 벽돌도 하나의 풍경이 되고 그렇죠.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메모를 메모의 형태를 차용해서 시로 쓰는 법이 있고요. 또 하나 봐요. 도대체 시란 무엇인가. 황지우. 나는 시를 당대에 대한 당대를 위한 당대의 유언으로 쓴다. 상기 진술은 오만하다. 위풍당당하다. 위험찬만하다. 천진난만하다. 독자들은 뭐뭐에 동그라미를 쳐 주십시오. 이렇게 가로 안에 동그라미 쳐 달래요. 그러나 나는 위험스러운가. 얼마나 위험스러운가. 과연 위험스러운가에 표를 이렇게 물음표, 느낌표를 분감 못 하겠습니다. 존재의 혐의로 나는 늘 괴로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감시하고 있는가. 당신은 나를 감시하고 있는가. 감시되고 있는가인가 봐요. 잘못 쓴 것 같아요. 당신은 감시하고 있는가. 제대로 썼네요. 독자들여 오늘 이 땅의 시인은 어느 쪽인가. 어느 쪽이어야 하는가. 동그라미 표 해 주시고. 이 물음의 방식에도 양자태결 해 주십시오. 한 시대가 가고 또 한 시대가 왔지만 우리가 우리의 동시대와 맺어진 것은 악연입니다. 나는 풀려날 길이 없습니다. 도저히 그러나 한 시대를 감시하겠다는 사람의 외로움의 진량과 가속도와 등거리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의식에 젖어 있는 시대. 혹은 죄의식도 없는 저 뻔뻔스러운 칼라 텔레비전과 저 돈범벅인 프로야구와 저 피범벅인 프로곤투와 저 땀범벅인 아시아여자농구 선수권 대회와 그리고 그때마다 화환과 카퍼레이드 앞에 라고 했는데요. 이건 그냥 설문지죠. 설문지인데 여기다가 동그라미 표시, 가위 표시, 느낌표, 물음표 이런 걸 표시하게 해서 한마디로 독자 스스로가 그 설문에 대답하게 해서 독자 스스로가 어떤 것에 답을 찾아가도록 하는 그런 방식, 그 방식을 노려서 설문정식으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이거는 그냥 소개만 하려고 적어놨어요. 밑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읽어보세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장경린 원래 소설 이름이죠. 이반 데니소비치 해놓고 수용소의 하루 이렇게 쓴 게 원래 제목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서 다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렇게 시간표를 이렇게 시적 형식으로 쓰고 있어요. 시간표를 시를 쓰는 양식으로 차용하면 뭔가 이렇게 뭔가 어떤 규칙성이 드러나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한 사람의 하루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시를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잘 알아두시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의도적 의미와 실체, 네, 마지막 10장입니다. 이렇게 곧 끝나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